127,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의 테마는 유전자치료 코로나19가 있습니다. DNA 링크은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유전자 정보의 제공과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질병 유전자의 발굴 및 상업화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주요 서비스 분야로는 유전체 분석 개인 유전체 분석, 아바타 마우스, 바이오뱅크, 개인식별 등이 있음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생명공학 관련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lnc바이오 등 국내외 법인 두 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바이오 산업의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축적된 융합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업체로 2000년 3월 설립되어 사업 영위 중임 대시 유전체 분석 및 맞춤 의학용 개인 유전체 분석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바타 마우스 사업 및 바이오뱅크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대시 유전체 분석 사업에서 50여 개 이상의 대학 및 병원 연구소, 10여 개 이상의 국가연구기관과 20여 개 이상의 일반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음 재무 대시 dna gps 부문의 매출 감소에도 유전체 분석 사업 부문의 성장과 covid-19 진단키트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파생상품평가 손실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covid-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진단키트 판매 증가와 유전체 분석 수주 증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엔터미디어 합병 등으로 사업 다각화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dna 링크의 시가 총액은 75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dna 링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48위입니다. dna 링크의 상장 주식수는 1709만 36배가 흔두주입니다. dna 링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na 링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5.1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3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35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2.42배 18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58억원,-81억원,-52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131억원,-138억원,-62억원입니다. dna 링크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5번지 10%이고 유보율은 296.0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a 링크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4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435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4364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na 링크의 총가는 4440원이며 주가가 dna 링크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na 링크의 총가는 4440원이며 주가가 dna 링크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dna 링크는 거래량 10만 264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5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700일 흔세주, 키움증권에서 만 3,420주, nh투자증권에서 만 2,75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599주, 메리츠에서 7,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831주, 삼성에서 만 6,809주, 키움증권에서 만 6,000신토주, 한국증권에서 만 4,780세주, 미래의세증권에서 만 1,0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3,0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유전자치료 관련주 DNA 링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